2위 여기 개인 맨 태도돼? 안되지? 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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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영원씨 1년에선 진짜 차네 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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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씨! 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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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덥고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죠 어떡해 미안해 너무 빨리 떴어요 벗겼다 아 오늘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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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요 진짜 어떡해 다 왔어요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첫 첫 미니 팬미팅 와 진짜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수지기 여기서 하실거에요 두 번째는 찍어줘요 저희 진짜 방금 와서 어? 네네 수지님 진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완전 놀랐어요 저희 오늘 질문하는 시간도 가질거고 우리 이따가 사진도 찍을거니까 짧지만 재밌게 이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 질문 타임을 가질건데요 저희가 팬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몇개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거 한번 저희가 답한 시간을 가져올게요 예 파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 아 우리 수지님 질문 1시 네 질문 한번 읽어볼께요 와